광수야! 너 팔이 뭐야? 감사합니다! 고영도 갭살 처음 들어오는구나. 아 그렇게 처음 하는 게 많아. 아 뭐해 둘이! 이거 어떡해. 뭐하는 거에요? 형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. 정말 손 많이 간다 저. 손 많이 가는 스타일이야. 어떡해 어떡해. 야 이 게임을 하기 전에 이렇게 심을 때가 어디다 하냐. 내가 거기서 너무 잘 못했으면. 그 안에서 그냥 힘이 빠져 그냥. 포기하겠습니다. 더 이상 못 하겠어요. 이 조합으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. 첫 번째 미션. 갭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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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포토존 커플끼리 손을 잡고 달려가 두 사람 얼굴이 사진에 찍혀야 성공. 마지막까지 성공하지 못한 꼴찌팀은 탈락. 여기까지 부활을 못한 커플은 여기서 탈락합니다. 다음 라운드에 볼까요? 제가 사진 찍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5초 후에 사진 찍힙니다. 사진 찍겠습니다. 아 이거 그만 입어. 자 그만. 아 이거 그만 입어. 아 좋아. 아 몰라. 제대로 이렇게 섰는데. 상민 씨는 대대로 나왔고 상민 씨가. 그래 잘했네. 상민아 잘했다. 그래서 첫 번째는. 다시 돌아가시죠. 이쪽에 나와야 되네. 니들이 이제 팔짱 끼고 다닌다. 위험하잖아요. 형 진짜. 이렇게 되면 진짜 사귀면 안 돼요? 안 돼 안 돼. 왜 저래? 안 된다고. 근데 근형이면 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왜요? 준비되셨죠? 예. 사진 찍겠습니다. tomb sì. 형. 나한테 왜 그래 야. 와. לים. 야. 야. 어어어어! 어어어! 어어어어! 어어어어어! 어떻게 쏴갈까? 야 너희들 정말 재미없게 끝내고 간다. 이게 뭐예요? 이게 스타일인데요? 아니 객벌이 왔으면 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? 뭐라고요? 객벌이 오면 부르라고요? 야 그래.